이슬람 분리주의 반국들이 극성을 부리던 때가 있었는데 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지역도 마치 오염에 섰지 실제로 막 순교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막 그랬어요 아이고 뭐 이런 데서 순교 뭐냐 바로 천국 가는 거지 뭐 하이웨이 투 헤버 아 아 예 아 아 으 목사님,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조용히 안 받았어! 비상사태야! 그렇게 번째라는 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 여만 말아, 성추님께 부탁하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정도라는 말이지! 우리 아버지! 정말, 진짜 나와!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리 들어와세요. 이리 들어와세요. 너무 티내지 말고 속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찬성합시다. 우리가 성교팀인 거 알면 골 깨져.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어쩌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머리가 더 빠개진 거거든. 이 기념도 작전을 잘 짜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더 forge 이럴 때일수 윌 moist 윌 moist 윌した 일라라하! 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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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